안녕하십니까 라비님들 저희는 오늘 불의 명곡 조영남 선생님 편에 출연해서 1부에서 저희가 딜라일라라는 곡을 불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웃음을 했습니다! 네!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주신 분들 멀리서 또 계속 응원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 우승했으니까 같이 기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또 서울의 특집이잖아요 됐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출발을 또 힘차게 했으니까 설날 지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 받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올해 또 좋은 일정들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바이바이